안녕! 안녕! 너무 맛있다. 이거 가발 선전할게요. 아... 아... 가시나야, 물 한 잔 더 가시나야, 빨리 물 한 잔 더 지방 뭐라고 하셨어? 지금 경상도 마스마가 전라도 아가씨한테 좀 수작을 보는 것이오? 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 내가 누군지 아는 니가 이렇게 싸가지로 보러 못할긴데 니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할긴데 아따, 이 아저씨 참 갑갑하네 보소, 여기 물도 깊고 지금 바가지도 없어 내가 죽는 물을 묵으면 영생 얻는다 칼 문가에 여린처럼 나이는데 어때, 뭐, 어떤 것들을 그때의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대로 주를 바라보며 오 주님이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심이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영지 노릇 채워주소서 영지 노릇 채워주소서 니 소방 있나? 없어 그래요? 맞다 맞다 지금 없는게 맞다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거 남편이 아니라 기둥 소방이지 아빠 몸에 몸에 어떻게 하셨어? 참말로 성장은 해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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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라도에는 무슨 일 오셨소? 내가 듣기로는 그 저기 그 다른 데에서는 우리는 여기 이 무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겠니? 아 저기 여기서는 가야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 가슨아이 안 된다 딱히 들어 무동산도 아니고 가야산도 아니다카이? 아버지께서 예배 할때가 꼭 온다카이? 하나님이 영이라카이? 신념과 신념으로 드리는게 진정한 예배라카이? 니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영어로만 하면 죄졌어요 죄졌어 다시 그 그 그 그 죄졌어라 내가 죄졌을 만나보라 내일 성님께 전화를 해야겠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시 만나요 형님 제가 죄졌을 만났어라 죄졌을 만났어라 죄졌을 만났어라 죄졌어 결정한 예배 가사 가벌리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자 생기소서 예배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